안녕하세요 보스토리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송이의 선택을 볼거에요 선택 자 저희가 이렇게 송이가 자주 하는 행동을 저희가 한 20개 정도 적었어요 이 중에서 두가지씩 뽑아서 원인은 모르고 그 두가지 행동을 다하면 그 사람은 이기는거 1등 상품은 하루 본인이 마음대로 놀러가기 뭐 했죠? 숙제하는데? 어 숙제는 해야지 숙제는 그 전날 해야지 그럼 똑같잖아 마음대로 놀 수 있잖아 똑같아 아 똑같아? 그러면 장난감 사줘 너는 장난감 원해? 그럼 너는 장난감 원해 그럼 오케이 이것부터 저희가 접을게요 나 이제 걸렸으면 좋겠어 뭐? 방귀 아니 골골송이랑 뛰어간다 그리고 넘어진다 송이 졌으면 넘어진다 나는 야옹 야옹은 송이 쉽지 않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거 나오면 그냥 꼴찌라고 생각해 방귀 송이 방귀 뀌는 거 한번도 못 봤어 그냥 이거 걸리면 그냥 꼴차야 근데 방귀는 소리가 나? 냄새 나지 않을까? 고향이 방귀 뀌어? 도저히 해봐 똥 싼다와 소병보다 두가지가 있거든 만약에 저기 화장실 들어가면 확인해야 돼 똥을 샀는지 오줌을 샀는지 아빠가 사진을 해봐 잘 됐어 아빠 잘 됐어? 자 엄마랑 눈 감으세요 일단 나만 알 수 있어? 응 엄마 뽑아 두개? 응 와우 뭐야? 엄마 방귀? 맞는 거 같은데? 버섯돌이 걸고 보니까 원이 눈뜨고 버섯돌이 눈 감아요 똥 싼다와 안 걸리면 되는데 자 버섯돌이 첫 번째 거 자 버섯돌이 두 번째 거예요 그리고 원이 눈 감아요 뽑아 아빠 주면 돼 아빠 주면 돼 아빠 주면 돼 네 손 두개 맞아? 응 노카프 고개 돌려 너 어 원이 첫 번째 거 뭐지? 이제 기분이 나빠 어? 두 번째 거 설마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설마 방귀? 뽑으면 돼? 응 한 개 일단 하나 개 아빠 첫 번째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아 아 두 번째 거 했어요? 어 했어요 어 저거 없어 혹시? 성이 뭐해? 근데 엄마 진짜로 좋더라 진짜? 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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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옹했어 야옹했는데? 어 잠깐만 엄마 뭐였지? 아 잠깐만 나 원이 거 자가 먹어 아 잠이 와 어떡해 그럼 송이 자는데 어 진짜 자면 안 되는데 밤새도록 기다려야 돼 아니 진짜 송이 잠들면 안 되는데 왠지 아빠 거는 송이가 집에 들어간다 이러면서 아따고 아 골고 있어 골고 있어 똥이 형 잠만 돼 그럼 진짜 잠이 안되 엄마 하나 더 피펴 뭐? 아니 잠 잔다 없었는데 잠 잔다 말고 야 힌트 주임마 자꾸 아 뭐가 있었지? 하트 그럼 힌트 해 주iencia 어떻게 해 그러고 oriented 아 혹시 아빠 거 기지개 핀다고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일단 자 일단 자고 일어나 폭풍을 해도 돼 나도 한 가지라도 건져야겠어 우리 조용히 기다려보자 나 여기서 하고 좀 자야겠다 책보자고 아빠 왠지 장난감을 놓는다 있을 것 같은데 유인하고 있어 아빠 뭐해? 장난감 놀아도 되잖아 공 하나 어디 갔지? 엄마 뺐어 오! 속에 웃긴가 봐 와다가 참았어 손이 좀 안아보세요 안아서 장제우듯이 아빠! 아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잠깐 잠깐 조용히 해 안아보라니까 안 돼 라고 했으면 아빠 알겠다 걸고 있어 맞죠? 아빠 걸고 있어 안아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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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뭔가 없어? 있어? 얘기해 엄마 아니야 내 어? 나 송이 탁구기허시리로 있어 오줌 산다 그 다음에 핥는다 돼지 뒤집는다 뒤집는다 우리 앞발지를 한다라 안 적었냐? 앞발지 홍이번치 응 그러니까 양이번치 내꺼 왠지 하나 어렵다고 했으니까 왠지 그만만 같이 뜯는 거야 한눈아 누구야? 누구? 아 아빠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뒤집는거 아니야 저거? 뒤집는거 아니야 저거? 저거 나야? 저거 누군거야 저거 나야 엄마꺼야 자 이제 엄마나 폭풍만 봐봐 절대 못 자긴 해야돼 계속 놀아줘 물 마신다 물 마신다 없어? 없어 엄마 없어 엄마가 폭풍이잖아 야 너 그 입으로 얘기하냐? 아무리 맞다고 해도? 송희야 엄마 안아줄게 자자 응 그래 안아줄까 안 돼 안 돼 분명히 골골송이야 아빠한테 안 돼 안 돼 분명해 안 돼 조용히 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해봐 안 돼 골골송이야 이거 안 돼 너 개굴 소리야 물 마신다 조용히 해 줘 편안하게 좀 편안함을 느끼게 그래 그래야 잠 와 그래야 그걸 뭐 그리지 아니 그래야 하품 어? 어? 화장실 간다 스크래치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스크래치? 진짜 없어 나 없어 어 화장실 간다 화장실 어 화장실 간다 확인해 화장실 간 거 있어? 조용히 해 좀 똥 싸는데 좀 관여하지 마 똥은 좀 확인해야 되네 어저 어저 아까 화장실 치웠지? 응 다 치웠어 일단 내가 카메라 두고 가서 확인할게 어 알았어 미안해 쳐다보고 있어서 고개 돌려놔 어? 어? 만약에 비빈다랬는데 꼭 그거 뽑은 사람만 비벼 어? 아니 아무한테 낀다 없어? 낀다 없어? 엄마 아닌데 예이 예이 아직 정확하지 않아 자 송이가 똥을 쐈을지 오줌을 쐈을지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나 똥 싸 같아 잠깐 없어 배가 없어 얘 안쌌나? 그냥 놀다가 간 거 같은데? 아니야 쌌어 흔적이 없어 아니 송이 놀다가 간 거 같아 근데 행동은 뭐 했는데? 맞아 뒷발질 했는데 아쉽다 또 어디 간다 어? 집에 들어가나? 응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 없어? 응 없어 근데 밥만 들어갔어 밥만 들어갔어 들어간다 들어온다 송이 또 나온다 송이야 어디 가니? 송이야 똥 싸워 똥 같아 내 거 밥 먹는다 없어? 없어 어? 올라갔어 창이 와 올라온 거 없어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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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모르지마 아 창이 형 아 창이 형 창이 형 아 하나 해봐 하품 유도하지 마세요 하품 전염되는 거 내가 창이 와 내가 창이 온다니까 하품 원래 전염되는 거야 하지마 아 그건 너무 치사한 거야 근데 안 만져주고 있으면 할 길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만져줘야 돼 지금 응 그런 거 같지? 그럼 보서도 네가 가서 한 10분 정도 만져주고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공굴 나올 거 같으면 바로 나올 거야 전 더하면 송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아서 경기는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송이가 기분 좋을 때 연결해서 계속 하는 거야 오케이? 동의? 오케이 아빠는 일단 1등 가 나는 솔직히 너 너무 어려운 거 같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게 너무 어려워 아빠는 누가 하는 방법을 알지만 아니 그건 안 되지 오늘은 경기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할게요 화상돌이 어제 이어서 경기를 다시 시작할게요 시작 어? 지금 경기 시작했어? 어머니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벌써 화장실 간 거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화장실 엄마 건 아닌데? 원이가 있어 화장실이 원이가 있어 하나가 있어 또 몰라 일단 확인해 봐야 돼 어? 뭔가 했는데? 뭔가 했어 오늘 엉덩이에 뭐가 묻은 거 봤어 모래였거든? 원이 건가? 아니면 그냥 빵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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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이야 진미야 핥아 엄마 핥아 응 엄마 핥아 과일 그럼 죽을 수도 있어 송이야 그러면 안 돼 송이야 확인하고 올게 일단 어 나도 궁금하다 송이가 똥을 쐈을지 오줌을 쐈을지 확인하고 올게요 과연 뭘 쐈을까요? 또 안 보여 비디오봐야 이거 땀 또 없어? 어? 여기 증거물이에요 소변을 봤어요 원이 1점 우와 저건 내가 좋아하는 엄마표 장단감 엄마표 장단감 엄마표 장단감 저거 엄마 맞는거야?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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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도 잘하네 이제 보소 똥이 어? 너는 점수 받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줘도 돼?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행동이야 만져주고 안아줘야지 하는 행동이야 안가리 어차피 아빠 골골성 아니니까 그치 아빠 골골성 아니니까 만져줘도 돼 안아주는거야 아빠 골골성 아니라며 아빠 육으로 그런 말 한 거 같아 송이야 어? 소리도 잘 들어 송이야 장난감 놀아봐라 송이야 놀지만 말고 그릉그릉 골골성돌해 내가 해볼래 송이야 아빠랑쿵 아빠랑쿵 놀고 있는데 네 이제 골골거리꺼에요 이제 골골거리꺼에요 왜 송이야 안아? 어이구 어이구 아빠랑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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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야 아빠랑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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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송이 하풍했어 아빠랑쿵 아빠랑쿵 그럼 엄마를 이겼어 아빠랑쿵 아빠랑쿵 두발로서기 나 뭐했어? 탈기랑 세수하기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우 진짜 아깝다